안녕하세요 산남빵입니다. 저희 보물찾고 신났어요. 환영합니다. 오늘 만나본부입니다. 바로 자 로켓시네마 핫콘과 함께하는 푸드포이 산남빵이 되겠습니다. 여기는 핫콘 위에 이렇게 캐티아모네카 조그만 귀여운 피규어가 있고요. 여기는 마초치과 함께 배트맨하고 슈퍼맨 피규어가 있네요. 여기는 키크팬더 피규어가 핫콘으로 비티빨러 쳐오겠습니다. 이게 뭐 별다른 구성은 없는데요. 이런 음료수나 팝콘이나 핫콘같은 먹으면 이거를 준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. 자 이거 든 로켓시네마 용산전입니다. 필요하신 분 오셔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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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